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뻔티딥입니다 자 오늘 차파기를 통해서도 계약을 또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네 구독자님들 자 왼쪽은 520i 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X3 M40i 입니다 저기 안쪽에 하얀색 화이트 옷 시리즈도 차파기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신 고객님이신데 자 일단 오늘 지금 저렇게 신차 패키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대는 지금 현재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카우시랩 쪽으로 이동을 해서 유리막 코팅 네 전부 다 지금 정확히 작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 두 대가 전부 다 지금 계약을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네 참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저를 또 하나 믿고 네 이렇게 또 기다려주셔서 계약도 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520i 카본 블랙 색상이고요 네 유리막 코팅 전부 다 풀로 작업을 다 해드렸고 또 썬팅까지 그리고 코딩까지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X3 40i 이 차는 지금 현재 이제 나오지 얼마 안된 모델입니다 LCI 모델이고 네 M40i라서 그릴에 이제 M자가 더 붙어있고 라이트가 이제 LED 라이트가 아닌 레이저 라이트 네 도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휠도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어 있죠 이 두 차종은 진짜 구하기 힘든 차입니다 네 계약을 하면 정말 오래 걸리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약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을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네 거짐 한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시리즈의 520i 입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여러분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또 선물 또 하나하나 또 다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풀 코딩까지 다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5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5시리즈도 520i도 이렇게 선물 다 하나하나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코딩까지 싹 해드렸고요 F3 M40i를 뒤에 후면부를 보시면 진짜 디자인 네 아 미쳤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 하나가 정말 차량의 디자인 자체적인 거를 좀 변경을 해주는 건데 그런 타입이고요 네 이 조그만한 차 최고의 3차cc 가솔린 엔진이니까 아무래도 출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겠죠 그리고 이 해당 차량 5시리즈 같은 경우도 520i도 지금 현재 굉장히 네 인기가 많은 투정 중에 하나라서 요즘에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20i가 계약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F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썬팀 보증서랑 전부 다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차팔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래 카톡으로 문 주시면 한 분 한 분 네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계약과 출고까지 동시에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